흐흐흐 어? 아, 또 탈출했어? 헤더! 조심해! 어? 으아악! 으아악! 어려워! 미안, 헤더. 혈통사도 없지? 우리 렌슬롯은 안 그래. 동물보호 패쇼에서 두 번이라 우승했거든. 세번째 우승은 어려울 거야. 올해는 봉봉이가 우승할 테니까. 응? 우린 봉봉이 특별한 재능만 찾아내면 돼. 어제 내가 찍은 거야. 어때? 저기. 어? 저 벤. 확대해봐. 썬데이랑 캣이잖아! 베라와 시몬을 보내겠다. 걔들의 난장판이 되면 가디언지가 오겠지. 그러면 놈들을 조종하는 거야. 으아악! 하하하! 하하하하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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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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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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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이 썬데이의 장치였어. 걔가 있거든. 엄청 큰 경비견이 있어. 하지만... 봉봉이가 이기면 돼! 으흐흐흐! 하지만 봉봉이는 좀 힘들 것 같은데. 가자 봉봉아! 다음은 두 번이나 우승한 팀입니다. 헤더와 헤더의 살루키 아운드 렌슬롯입니다. 로미오가 이상해. 그건... 렌슬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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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필라인 피자! 렌슬롯! 빨리 그 장치를 찾아야 해. 찾는 게 이거야? 이제 그 트로피 내놔! 한 번 와서 뺏어가 보시든가. 흐흫. 크롯쇼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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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람? 가디언즈를 조종할 완벽한 신호를 찾고 계셨는데. 마침내 찾으셨군, 안 그래? 못 버텨! 진호를 못 버티겠어! 버텨 버텨! 진호를 버텨!